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원씨 정면 바라봐주시고요.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포즈 굉장히 특별합니다.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. 정면 봐주시고요. 1995년생입니다. 올해 25세 동헌씨고요. 팀 내 가장 맏형이고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. 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멤버 모으기 담당입니다. 멤버들 모으기 담당. 또 크리에이티브 아이돌 리더답게 댄스, 랩, 그리고 안무 창작도 함께하고 있는데요. 팀의 정신적 지주고요. 앞으로의 동원씨 리더러스의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두 번째 멤버 호영씨. 안녕하세요. 자, 무대 중앙에 자리해주시고요.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. 리더하고는 좀 더 느낌이 다르죠. 왼쪽 한번 봐주세요. 1998년생이고요. 22세입니다. 팀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 호영씨고요.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댄스하고 랩 실력이 뛰어납니다. 직접 랩 메이킹을 하고요. 안무 창작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멤버입니다. 낙하림이 좀 있어요. 근데 무대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반장 매력의 소유자입니다. 정면 보고 또 하트 부탁드려요. 호영씨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세 번째 멤버는 민찬 씨.